가장 정말 편하게 입으시려면 여기다가 레깅스를 입고서 그냥 걸치시면 되는 거고 주머니 다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정말 신축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길이감도 같이 보시고 엉덩이 선이면 이런 데가 달라붙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체형 커버하시면서 입기 굉장히 좋았었고 팔선도 적당하게 겨울철에 너무 짧은 소매는 춥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더 길게 내려오는 이런 제 소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입으시다가 나중에 야식이 조금 더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모피조끼 있어요. 이 모피조끼를 여러분들께서 이 위에다가 바로 그냥 걸치기만 하면 이게 그냥 편하게 입는 원피스 같죠. 근데 완전 편식. 이렇게 코디를 하는 거에 따라서 완벽하게 딱 달라져서 이렇게 겨울철에 멋있게 입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목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너무 파여있지 않아서 목이 휑하지도 않으면서 이 목선도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입고 벗기 굉장히 편하게끔 이렇게 정말 잘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딱 보러 오는 복원욕도 좋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겨울철까지도 충분하게 입으실 수 있는 레이어드된 스타일의 원피스거든요. 원피스는 위아래를 한꺼번 해결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티셔츠보다도 훨씬 더 비싸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두툼한 니트처럼 입으실 수 있는 면 원피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진일 씨는 지금 그레이 칼라 정장 슬랙스랑 같이 코디해서 입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롱 티셔츠로 입으셔도 되고 혹은 맨투맨처럼 간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그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고객님 딱 기본 디자인이에요. 팔이 나그랑도 아니고 딱 제 소매에 이 폭도 딱 적당하게. 대신에 신축성이 워낙 좋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단독으로 한 번만 딱 입으셔도 되고 코트랑 같이 연출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주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키가 173이거든요. 지금 5호 사이즈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덮어서 거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왔어요. 길이감이 너무 길어서 여기 밑에 그냥 치마 레깅스 같은 거 하나를 연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매도 보시면 또 이런 소매 끝부분은 또 이중직이에요. 여기가 또 늘어짐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잘 늘어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소매를 자주 거지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늘어날 일도 없고 살짝 이렇게 살짝 접어서 입으셔도 워낙이 정말 매운새가 너무 깔끔해서 너무 좋았고요. 뒷모습 잠깐만 공개를 할게요. 뒤가 또 하이라이트가 여기도 진주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여민 버튼 스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거 열었다 풀었다 하면 또 옷 입기도 굉장히 쉽고요. 옷이 너무 좋네요. 정말로 저희 오늘 이거 그레이 컬러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핑크까지 해서 세 벌 모두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가격은 5만 원대고요. 5만 원대밖에 안 돼요. 원피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원피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5만 9천 원대입니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아 머플러. 저희 오늘 머플러를 상품평 쓰시면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 색깔이 정말 이게 거의 한 2미터가 넘거든요. 완전히 이제 선명해서 저는 올 초에 했던 그 도깨비도 생각이 나고 겨울 되니까 도깨비도 생각이 나고 색깔이 어쨌든 너무 선명해가지고 되게 예쁜데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레드 칼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유 씨가 또 아이보리 화이트를 들고 있어요. 색상은 두 가지 중에서 무작위로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상품평 써주시면 저희가 200분 추첨을 해서 저희가 또 머플러까지 같이 챙겨드릴 테니까 같이 세트로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벌써 종료 시간 안내가 됐는데 오늘은 5만 9천 원대로 해서 거의 4종 찬스를 다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선택하실 때는 모바일 통해서 들어오세요. 소재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원피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길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의 오늘 엘렌을 신상품입니다.